어제 많은 비를 쏟아낸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주로 영남 지역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종일 선선할 텐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대구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당분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